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맨날 하던 머더마피아 오늘 할거에요 자 오늘 그러면은 같이 할 머더마피아 멤버들 소개하면서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안이 반갑습니다 아 안나오 안나오 네 안녕하세요 태태기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카라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난 라루토 사라져버리 게임을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담미언님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담미언님 오늘 스키님 메이든가봐요 하이 주인님 하아 주인님이요 하이 주인님 주인님은 오른쪽에 계시거든요 어? 오시주인 삼아? 오 왔다시 주인 너무 디스펙트 오 왔다시 주인 삼아 아 알겠습니다 아 나생간 아 나생간 아 나생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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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생간을 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순훈 하라범 반갑네 반영하소 자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은 머더마피아 게임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머더마피아 게임을 시작하면은 범인이 한 명 생기고요 그리고 경찰이 한 명이 생깁니다 나머지 분들은 시민이고요 자 그런데 시민은 이제 범인을 피해서 살아남으면 되겠고요 경찰은 범인을 찾아서 총으로 쏘면 되고 살인자는 모두 살인을 하면 되겠고요 시민은 맵 주위에 초록색 양털이 있어요 초록색 양털 다섯 개를 모으면은 권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권총으로 범인에 위심되는 사람을 쏘면 되겠고 자 그리고 경찰은 시민을 죽일 경우 다시는 이제 총을 집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티를 내지 말라고 아 철수의 양털이 수상한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고만 누가 범인이죠? 아 말을 아무도 안하네 이거 뭐 제가 봤을때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중 아 그래요 시래요? 자 죽으면은 말을 못합니다 어 뭐야? 라니언 죽었어 제가 봤어요 누군데요? 범인 누군데요? 보라색 뭐야?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 못생겼어 보라색이 범인이라고? 뭐야? 파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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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누군데 파란색이 누군데? 아 아 이거 김 리아다 김 리아가 범인이다 어? 아 파란색이 왜 이렇게 아닐수가 없다 어? 오지마 오지마 파란색 아악 아 들켰네 아 처음부터 보도야 왜? 어우 깜짝이야 아 이거 소리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오늘 그거네 날이네 나 아 원래 처음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걸리는데 간다 무섭지? 초록색 나 죽이면 초록색 나 죽이면 초록색 나 죽이면 초록색 어 야 보라색이 나 쫓아와 뭐야 보라색이 왜 나 쫓아와 뭐야 아니 나 생각 나 죽이면 초록색 오 나 죽으면 노란색 음 어? 말하니까 안 다가와 음 무선스러워 어? 무선스럽다 나 죽으면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하하하 저 색깔놀이하는 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야 내 옆에 보라색 있다 근데 보라색이 나 죽일 것 같아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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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야 내가 칼드는 거 봤어 아 아 칼딩도 봤다고? 내가 초록색인데 하하하하 아 여러분 저 솔직히 말했어요 저 주황색이고요 제가 경찰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주황색이에요 아이 저 초록색이고 저 시민입니다 제가 경찰입니다 옥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주려고 있어요 저 초록입니다 시민 맞아요? 지금 같이 있다가 살인사건 일어나면 난리바이 성립되는 거다 자 들어가세요 시민분들은 들어가세요 이거 검문해야 됩니다 이거 검문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봤습니다 범인을 네 누군데요? 저 아래에 있는 보라색의 범인이에요 어 네? 보라색 위에 있는데 아니 아래에 있는 보라색의 범인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형만 볼 때는 이 둘 중에 범인인 거 같아 여러분들 모두 옥상으로 봐주세요 옥상 네 이 둘 중에 범인인 거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그러면 안 붙었죠 경찰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원래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붙었죠 아 경찰은 좀 몰랐지 왠처음에 뭐야 뭐야 내가 어제 내가 경찰이라는 거 알아들으면 좋겠고요 네 저한테 가까이 오면 그냥 쏘겠습니다 이혜민이야 아니 경찰이 아니라 뭐야 뭐야 불 끄 사람의 범인이야 불 끄 사람의 범인이야 우리 누가 썼어 불 켜고 올게 불 켜고 올게 불 켜고 와 아무도 없어 한미호가 끄고 켰어 아이 아니 아니야 무슨 소리야 확실해 확실해 바로 들켰어 저거 원래 어? 자기가 불 켠다고 해 누가 범인인 거야 왜 아무도 안 죽여 2층이 있었거든 오 봐봐 또 껐어 뭐야 뭐야 이혜민이야 이혜민님 어디 계세요? 네? 중앙이 2명인데 원래 색깔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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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주씩 나눠가지고 이혜민님 어딨어요? 무슨 색이야? 내가 그걸 왜 말해야 돼 내가 나 총 있어 같이 총 있는 사람 같이 뭉쳐있어 내가 아 그러네 총이 있는 거 아닌지 아닌 거 아니야? 어 그럼 나 이 사람 옆에 있을래 이 보라색 옆에 누가 계속 붉고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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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저 그렇게 지상하게 힘이 있는 거 오는 쏘자 오는 쏘자 나 초록색 양털 먹고 와서 방금 아래 빨간색이 불 껐어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 소로 간다 빨간색 죽이러 간다 빨간색 방금 불 껐어 빨간색 범인인가 보다 주황색이 불 켰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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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어디 있어 빨간색? 주황색이다 주황색 와 진짜 빨간색이 범인이었어? 뭐야 진짜요? 아니야 게임 안 끝났어 어 안 끝났어 게임? 아 누가 계속 죽거든 빨간색 범인 아니야 빨간색 아니었어 범인 나 나 범인 아니다 나 나 지금 총 졌다 나 자기 쏜거 나 나 썼어 범인 아니야 야 나 나 나 나 나 총 쏜 나 총 쏜 사람 야 우리 옆에 보라색 어 우리 옆에 보라색 그냥 한 명씩 쏴봐 어차피 남아있는 사람은 두 명이야 둘 중 하나인거야 그니까 김니야 아니면 단미호라는거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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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나 왜 쏴 나 왜 쏴 쟤야 범인 와아아아아아악 오면 죽여 죽여 리친 내가 더 빼라 으아아악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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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였어? 아 이런거였어? 죽은 발목으로 들어갔지 아 아 김리아가 범인이었어 어쩐지 아까부터 조용히 했더라고 그래 아 진짜 나도 범인좀 되자 경찰이만 여러분들 저 경찰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실 범인입니다 아 누가 아까부터 계속 굴거어어 누가 끄는거야 그니까 어 내가 끈거다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뭐야 저 배짱은 저 시민의 지팡이 민중인 지팡이입니다 저에게 모이십쇼 저 2층에 있습니다 건물이 있겠어 빨리 총무가야 되는데 어허 미치 후후후 녀석 죽었어 야 뭐야 수건이 죽었는데? 뭐야? 내가 죽였다 뭐야 당황이 형아 진짜 범인인가 본데? 야 이거 불 끄는 사람이 범인인가 봐 아까 불 누가 껐어? 몰라 불 누가 껐어 불? 초록색? 초록색 지금 초록색 1층에 왔다 갔다 거리는거 내가 봤어 야 담요가 범인 하이터 저거 범인 입에 저걸 말하고 있어 아니야 나 범인이다 저거 그냥 뭐라 본인이 오기는거 파란색 파란색 뭐야 어 한 번 죽었어 그거 파란색이라 나는 아니야 파란색 누구야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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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초록색이 죽이는 봄 초록색 초록색 있어 파란색 범인이야 파란색? 아냐 초록색이야 초록색 아냐 초록... 노란색이 범인이다 노란색이야 노란색이네 범인인데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들켜버렸대 들켜버렸대 노란색이야 이 노란색이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노란색이라고 왜 나 쏠라 했어 왜 나 쏠라 했어 아니 경찰이 하난대로 해야될거 아니야 깜짝 어허흑 난 이런 게 좋더라고 이리 와서 슬슬ah 경찰aan 오오오올 월 오 잘 숨었는데 이번에 되게? 아 그럼 아 담요 때문에 그래 담요가 왜 벗는 거야 네 어차피 나 무슨 생인줄 몰랐잖아 이건 내꺼야 으흥 아 그러면 누가 계속 불 끄는거야? 아 내가 봤을때 불면증 있어 누가 달라고 자꾸 끄네 누가 계속 불을 꺼요? 아주 그냥 불 끄는 녀석이 잡히면은 뭐야 빨간색이 범인의 가능성이 큽니다 빨간색 여자 캐릭터 내 말에 잘 들어 파란색은 범인이 아닌 것 같아 파란색은 나야 아까 닌 초록색이었지 너 누구야 왜 걔는 나 때려 범인이 아닌 것 같아 방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계속 불 꺼 범인이겠지 범인이 불을 끊는거야 아 태델이가 범인이다 말투가 태델이가 범인인데 왜 왜 아 태델이가 연기톤이야 아 연기톤 나왔죠? 아 누가 계속 불 꺼 난 2층에 있어 나도 2층에 있어 이런거 바라면 범인이 쫓아오겠지 아 이거 진짜 어 초록색님 혹시 경찰이세요? 네 빨간색이다 빨간색이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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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빨간색이 범인이라니까 빨간색에다가 확실히 이 수건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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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색 범인이 하는거지? 내가 범인인걸 어떻게 알았지? 네가 때릴 때 헛 헛 하면서 때렸어 pepper 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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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씨 빨간색 1층! 불 끄고 간다! 내려왔다! 지하로! 불 켜 불 켜 불 켜 불 켜 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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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계속 불 끄고 올라가네? 계속? 진짜 이상하게 그쪽으로 맨날 올라가더라고 불 끄고 올라가고 불 끄고 올라가고 도착 경찰이 자기가 죽이고서 입막음을 하네 자 여러분들 저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또 이거 김유아야! 김유아야! 아 김유아 딱 여기도 맞죠? 아 활 들었죠? 활 들었죠? 아악! 뭐야? 뭐야? 남자답게 죽이려고 했는데 아 제발! 제발 도둑 한번만 하자! 제발! 아악! 뭐 한번들 안 걸리냐 그러니까 걸린 사람만 계속 걸려 응응 아 이거맨이다 이거 이거맨이다 아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저거 왜 했어? 야 인여맨이야 아닙니다 왜 했어? 100%야 이거맨이 색깔이 뭐예요? 왜 말해주시는걸?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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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노란색이 큐떼 잡고 당구치려고 했는데요? 사람 캐릭터를 보면 누가 범인인지 알 것 같아요 노란색 다가보지마 너 이 녀석들 다가보지마 뭐라는거야 뭐라는거야 마녀다 마녀 뭐? 너 무슨색이야? 뭐야 나 아니야 나 이거 저거 파란색입니다 네 여러분들 범인 누군지 알았구요 방금 제가 추리를 끝냈습니다 누구죠? 노란색깔 남자 캐릭터입니다 왠줄 알아요?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하고 돌아다니기만 하더라구요 노란색깔 남자 캐릭터 싸워보세요 양털 4개 모았죠 내 양털 총대고 있는데? 아니 아니야 나야 나야 나 양털 지금 4개 모았어 이제 총 만들었어 아니? 어? 지금 어? 아니네? 인여맨 검택이 씌우고 있는거죠 아아아 그러면은 인여맨 난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전 아닙니다 일단 전 아니고 연두색이 맞네요 여러분들 연두색이 범인이에요 연두색 쏴보세요 진짜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진짜 연두색 쏴보세요 연두색이 범인 아 버섯 꼬짝마 움직인 놈 범인이야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전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전 진짜 아닙니다 확실할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파란색 뭐야 얘네 뭔지 알아요 저에요 저 전 진짜 아닙니다 아니야 파란색이야 100%야 여러분들 연두색이 범인이에요 진짜 내 맘에 믿고 연두색 쏴보세요 연두색이 아무것도 안 하다니니까 아까부터 엉두색이 문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엉 г 아 연두색이 문데 져 szcz허 쟈쟈 쒈쑬 봐 져아무분도 안 하더라고 아니 저 알고요 저는 저 알고요 여기 연두색이 단 말이에요 저 연두색 그래 노란색 kem 아 ix 저 연두색 frames 저 연두색이 진짜 범인이야 아니 저 연두색입니다 저 연두색이 진짜 범인이야 흐어어어어! 헐! 헐! 개꿀 재밌구만 양탈도 내가 다 지웠다고 멍청한 녀석들 게임은 이렇게 해야지요 너희들끼리 정말 재미있게 싸우는군 으이 물싸워 노란색이 봄인니 아이들아 노란색이 봄 태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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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 내가 방금 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못 싸워 못 싸워 야 애들아 나 총 있거든? 나한테 와 나 총 있어 형 어딨어 말해주면 안 되잖아 그걸 우리 텔레파티로 서로의 위치를 보내 그래 야 리키 리아가 죽었어 썼어 썼어? 오케이 아 라장이 라장인줄 알았는데 그 걔가 오케이 아쉽다 아 맨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야 경찰 경찰 그건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 아니야 미안한데 내가 경찰이야 지금 내가 사림마를 얻지 김 미아가 사림마나 김 미아가 범인인가본데? 김 미아가 사림마더라 기아 바보야 지금부터 연두색에 다가오는 사람 다 죽여 버리겠다 조심해라 철컹 경찰은 말인데 저 사람을 지키라고 한거에요 김 미아가 범인인상 봐주지 않겠다 다가오지 마라 음 수상하구만 정말로 가까워지마라 보라색 여러분들 어 뭐야 벌써 총을 만들었어? 야 파란색이 방금 보라색 조준하는데 정반대에서 와리가리 쳤다 내가 보고 있었다 일단 보라색이랑 빨강색 누가 범인이지? 일단은 초록색이랑 보라색은 범인이 아닙니다 빨강색 파랑색 저 위에 있는 사람 누구야 노란색이 범인이라는거에요 영희씨도 하기에 중간에서 아가리 아 이게 명님 아니죠? 아 아니 이게 노란색 다가오지마 노란색 왜 이렇게 서성없이 다가오지? 노란색이 범인인거 같아요? 아니 원래 이렇게 야 내가 총을 만들어서 다가와 어 이때 노란색 아니면은 그거에요 빨간색 파랑색 범인 아 왠지 파란색이 범인인거같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파란색이구요 저는 아닙니다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전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오 자꾸 나의 방패로 삼는거같이 이거 도는거 내가 볼 때는 노란색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오 너 다가오지 말랬다 내가 바로 보여줘 보이죠 오케오케오케 통과 총이잖아 통과 통과 여러분들 그러면은 빨강색 아니면 죄가 범인이라는건데 아아야야야 그럼 주황색이다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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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 주황색이 범인입니다 저기 쟤 쟤 쟤 쟤 쟤 쟤 누구야 쟤 누구야 갑자기 갑자기 야 진짜 아니 이게 갑자기 주황색이 범인이야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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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이 범인이야 주황색이 저 방에서 저 방에서 나 죽일라 했어 아니 아니 여러분들 진짜 주황색이 칼 꺼내는거 봤다고요 주황색이 칼을 끄는거 주황색이 칼을 끄는거 아 여러분들 주황색이에요 저 안에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조용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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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명 들어와서 죽어봐 아 오케이 제가 그럼 죽여 제가 제가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잘 보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세요 오케이 죽이고 나오는거 아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황색이 맞다고 얘 연기하잖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그게 자연 encant 하하하하하하 아니 주황색이 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겨멸이 집으로 나오나 보다 이겨멸이다 이겨멸이다 아니라고요 주황색이 범인이라니까 쏘라고! 주황색 미안해 미안해 파란색깐쎄 파란색 저리가 나와 아 여러분들 그러면 파란색으로 쏘세요 파란색 저거든요? 전 진짜 아니라 저 쏘세요 그냥 먹어봐 먹어봐 아 뭐야 저 어디 갔어 뿌리면 안 먹어주는데? 뿌리면 뿌린아 내 줘 어허허어허어애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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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이 왜 갑자기 저쪽에서 나와도 니튀히 하는거 같지? utilized 아이 여러분들 야원 진짜 범인이 아니니까 저를 쏘세요 저를 쏘고 제가 아니라고 저를 쏘세요! 제가 범인이 아니면은 laser which I don't 귀엽게 봐봐 주황색이 범인이잖아 어? 내가 주황색이 범인이라고 했지 내가? 그런, 그렇게는 안되지라면서 그래 그렇게도 안되지라면서 죽었어 진짜 웃기네구만 진짜 너무 티가 나더라고 주황색이 김리아 범인이다 너무 티가 나잖아 쟤가 아까부터 이럴수야 여기 뭔가 함정이 있구만 너 여기 뭔가 함정이 있구만 2층에서 나한테 섀도우복싱하고 있냐 누구냐 이거 나 총들은 안보이냐? 나다 너냐? 김리아였으면 이미 난 죽었어 얘 범인 아니야 김리아는 아닌거 같고 빨강 빨강이다 빨강 느낌 방금 안좋았죠? 아니야 아니야 빨강 총들었어 아 그래? 방금 뭐라갔어? 잉여맨이 무슨 색깔인데 그래서 잉여맨? 주황이야 주황 잉여맨 보라색이야 나 나 귤색 나 귤색 내가 보라색이거든 오케이 나 총 얻었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총 얻었어 나도 총 얻었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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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 총 있어 연기 개못하네 민트색? 민트색?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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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이라니까 아니 나 총이라고 이거 아 총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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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2명밖에 안 남았는데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 니네 다 총 있어? 들켜버렸네 야 애들아 머리하자 총 들고 있다 어디다 잡으러 가자 이거 이거 잡으러 가면 돼 이건 이거 잡으러 가면 돼 이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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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을 잡아올게 얘들아 내가 범인을 잡아올게 야? 하하하하 이녀메 어디 한번 꼬리 한번 살랑이면서 어 이녀메 니가 쫓기는 입장이 돼버렸구만 빨리 사람을 죽였어야지 그러니까 그만 가보시지 마지막으로 파악된 데가 하하하하 issimo 으허허허허허허허헛허허허허헌 핸마리컷 뭐야 어 아 суп 이방에 있어! 이방이 어딘데 말을 해줘 그 2층에 그 침대방 아 그럼이 내가 입구 틀어막고 있으니까 빨려와 못나오고 있어 지금 나 나 권총하네 그니까 그는 내가 주치기 할게 재미지구만 으스고이네 이러면 빨리 일러와 오우! 어 여기다 어.. 너어어소 vice Hare 탐미어랑 나를 들이소봤나봤구만 에허허허헉 탐미어두있나 탐미요 내 entste게 몸통을 찢어버릴 아BU** 아BU**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parle impl카쫘 뭐지 뭐지 그거 뭐지 그 실력ál 뭐지 어 incredible 그 자ني look like o wo 오 그 자оки 어 og 이 녀석 죽어라 한 번에 못 맞추래 나 backpack 다미야 나 한 번에 총집지마 나 열 밤을 쐈는데? 다미야 왜 못 맞춰?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기력이 소모됐구만 방금 나 뭐 하나만 해봤으면 좋겠어 와 라니야 뭐 하나 걸렸나본데? 아니 진짜 안 걸려서 그래 한 번도 안 걸렸어 아 진짜 한 번도 안 걸렸어 어 그럼 이번엔 걸렸다는 거고 야 이번에 김니아야 왠지 알아 나 경찰이거든? 근데 내가 경찰이 땅상 김니아가 범인이었어 그게 뭔 소리시죠? 경찰이네 진짜 그렇게 수사하시면 안 됩니다 야 정말 창의적인 경찰이야 이 수건이 범인이야 내가 경찰에 칼을 쥐고 있으면 항상 이 수건이 범인이었어 역시 언제까지에요? 네 오늘 막판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야 경찰인 사람 저요 경찰 누구냐 저스트 휴먼입니다 경찰인 사람 손 하이 양 손 저 양털 하나만 먹으면 총먹습니다 아 양털 양털 나 세 개만 먹으면 돼 오케이 저 총먹었습니다 어딨어 어딨어 아 양털 좀 먹자 저 방금 2층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접니다 빨강은 뭐죠? 누구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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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아 진짜 연두색은 아니구만 야 그 빨간색 그 음흉한 미소 뭐야 어 뭐야 뭘 때려 아 이 사람 왜 나만 따라다녀요? 절로 안가요? 아 이거 왜 따라다녀요 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라니까? 내 양털이야 내 양털이야 초록색 뭐야 초록색 오지마 초록색 위협 소리야 한 번만 더 오면 죽이겠어 오 죽인다 오면 죽인다 오면 죽인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하아악 어? 어? 초록색 일로와 초록색 일로와 초록색 일로와 잠깐만 잠깐만 담요랑 아까 가까이 썼던게 이류맨이야 나 아니야 나 따라갔었어 이류맨이야 나 진짜 아니야 개 연기톤이야 목소리 나 진짜 아니야 나 따라갔다니까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님 저거 진짜 아닙니다 저 지금 아니죠 저 진짜 아닙니다 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초록색의 노란머리 범인 범인 죽이십시오 나 진짜아닐라고 나 진짜아닐라고 거참 아니 다 총들고 있는데 범인이 아니래 뭐여 ISA 여기다 나올지 몰랐지롱 에이 balcony wound 와 저쪽 제단 오케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머드 마피아 오늘을때낼게요 안녕